결혼 4년 5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발표했던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가 전처한테 거액의 재산 분할을 해줬을 것이다. 이런 법률과의 분석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그 금액이 8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 앞서 지난 21일 소속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며 4년 5개월 만에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음을 알렸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베이징 고안에서 뛰던 2020년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딸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 결혼 이후에 트리키의 페네르바체 그리고 이탈리의 나폴리를 거쳐서 현재는 독일 바이에름 민헨에서 뛰고 있죠. 스타급 선수이기에 당연히 재산 분할 규모에도 눈길이 가는데 관련해 앞서 외신에서는 김 선수 연봉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김 선수는 베이징 고안에서는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돈 약 42억 원을 받았고요. 페네르바체에서 뛸 때는 35억 원 그리고 나폴리에서는 68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현재 민헨에서는 176억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도 김민재 선수가 가정을 유지하고 있던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만 321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합하면 수입은 더 늘어납니다. 관련해 상속 전문인 우강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린 딸이 있고 김민재 선수가 전처와 함께 중국, 유럽에서 생활을 했다면 이혼 시 최대 8대2에서 7대3까지는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연봉 32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224억에서 256억 원, 전처가 64억 원에서 96억 원을 가져갔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 변호사는 또 전처가 재산 분할액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텐데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뜻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액이 많게는 100억 가까이 이렇게 투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양육비, 그러니까 딸 한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자녀의 양육비는 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을 김선수의 전처, 그러니까 어머니 측에서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김선수는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매달 전처한테 딸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만 19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기준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요. 우 변호사는 김민재 선수의 경우 자녀가 한아이고 수입이 많아 가산요소가 많다며,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천만 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 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김민재 선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앞서 소속사를 통해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처와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대신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 선수의 최근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김 선수의 큰 목소리 김 선수